2022년 3월 4일 금요일 오후 9시 3분 경찰과 소방당국은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긴급 출동합니다. 도로 2차선에 쓰러진 채로 발견된 여성을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CPR 유보,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사망자는 20세 여성 A씨. 시신 거만 당시 몸에 남은 바퀴 자국은 차량과의 충돌과 역과의 흔적을 보였습니다. 길을 건너다 생긴 교통사고인 걸까요? 그런데 사건 현장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이곳은 도심 교통체증을 분산시키기 위해 만든 국도 대체 우회 도로로서 경북 포항시 북구 흥예읍 용안리부터 남구 동해면 성리 구간을 잇는 영일만대로 바로 자동차 전용 도로였습니다. 교차로 신호등조차 없고 속도 제한 80km의 고속화도로. 사건 발생 지점은 남송교차로 부근이었죠. 단순히 걸어서 사고 지점에 도착해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었습니다. A씨를 차량으로 친 SUV 운전자는 경찰에 이런 진술을 합니다. 바로 앞차에서 여성이 뛰어내려 피할 수 없었다. 확인 결과 A씨는 1차로에서 주행 중인은 택시의 승객이었습니다. 60대 택시기사는 경찰에 승객이 조수석 뒷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고 진술했죠. 한밤중 발생한 미스터리한 사망, 사고일까요? 사건일까요?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릴 정도라면 강력범죄를 예측한 A씨가 두려움에 차량에서 뛰어내린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혀 다른 상황을 발표하죠.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잘못 알아듣고 엉뚱한 길로 진입하자 A씨가 납치된 것으로 오해하고 탈출을 하려다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지자 여러 의견들이 나옵니다. 범죄를 시도했을 수 있으니 택시기사를 확실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 숨진 여대생이 오해를 내 극도의 공포심으로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다 라는 의견 잘못 알아들어 이상한 길로 간 거라면 다시 물어보면 될텐데 라는 의견 등등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정황상 정말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면 A씨는 택시기사에게 다시 한번 말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범죄 피해라 인식한 거라면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때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오며 논란은 더욱 증폭됩니다. 누나의 억울한 죽음을 바로잡고 싶다. 바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글이었습니다. 자신을 고인의 친동생이라 밝힌 글쓴이는 누나의 사망과 관련해 인과관계를 생략하고 보도되고 있어 왜 그런 무서운 선택을 했는지 사람들이 함부로 상상하기에 꼭 진실을 밝히고 싶다며 호소를 하셨습니다. 유족의 의견 망자가 남긴 마지막 그날의 흔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월 4일 저녁 8시 40분경 이날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함께 있다 대학교 기숙사로 돌아가기 위해 KTX 포항역 승강장 앞에 대기해 있는 택시를 타게 됩니다. B씨는 짐을 택시에 실어주고 A씨는 S대 기숙사로 가달라 말을 했고 택시는 45분경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순간 A씨는 이상함을 직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8시 49분 남자친구에게 이상한 대로 가 택시가라며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에 어디로 가느냐 묻자 무섭다 엄청 빨리 달린다 그리고 내가 말을 걸었는데 무시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들은 8시 50분 전화통화를 하게 됩니다. 질서를 의하면 차가 빠르게 달리는 소리가 들렸고 어디냐는 남자친구의 질문에 대답조차 하지 못한 A씨였죠. 모르는 길을 가고 있던 상황에 택시의 내비게이션을 보고 월포 쪽으로 빠르게 달리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남자친구는 기숙사로 가는 길에 고속도로가 없다는 걸 알고 얼른 차를 세워달라는 말을 하라고 권유를 했죠. 그때 A씨는 택시기사에게 차량을 세워달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미동도 없이 그대로 무시한 채 주행을 계속합니다. 그로부터 2분 뒤 쿵 하는 소리가 들리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 남자친구의 메시지에 더 이상 답을 할 수 없는 그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유족 측은 이를 토대로 택시가 낯선 곳을 향하자 멈출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반응 없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여 극도의 공포감과 생명의 위협을 느낀 A씨가 차량에서 뛰어내리는 선택을 했고 의식이 있는 상태로 뒤따라오는 차량과 충돌에 사망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언론 보도에서 경찰이 확인해준 부분을 토대로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잘못 알아들었다는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보도를 했다는 것이죠. A씨의 선택에 대해 택시기사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떠난 가족. 유족의 입장에선 이 마지막 메시지들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들일 겁니다. 왜 뛰어내리는 선택을 한 것일까? 방법이 그것밖에 없던 것일까? 많은 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택시기사님에게 다시 말을 거는 방법도 있을텐데 라는 안타까움을 나타내지만 실제 대화에는 A씨가 어떤 상태였을지 짐작이 가는 정황들이 몇 가지 포착됩니다. 하나, 메시지. A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택시가 이상한 곳으로 간다 라는 말을 보낸 시각은 8시 49분. 즉, 출발한 지 몇 분이 지난 후로 확인이 되죠. 이 상황이 있기 전 A씨는 분명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분명 말을 걸어봤지만 대답이 없던 택시기사님을 보고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친구가 어디로 가느냐? 라는 질문에 무서워, 엄청 빨리 달려라는 답변만을 남긴 A씨. 보통의 상태거나 혹은 약간의 의구심만 가진 상태였다면 이상한 데로 간다, 어디로 가느냐? 라는 말에 몰라, 고속도로? 내가 아는 길은 아닌데 등등 대화를 이어갈 상황, 주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A씨는 자신의 감정만을 전달하는, 즉 굉장히 격한 상태로 보여지는 정황입니다. 2. 낯선 곳 대화에서 보여지는 특징 중 어디인지 모른다 라는 상황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모르는 장소를 갑작스럽게 마주하면 크게 당황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출입구가 여러 곳인 건물에 들어갔다가 다른 출구로 나오게 되면 잠시 동안 방향을 잇고 낯선 기분이 든 그런 감정입니다.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기에도 어디라고 설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A씨는 극단적으로 일단 탈출을 해야겠다라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정말 범죄의 정황이라고 봐야 할까요? 당시 운행한 택시기사님의 진술은 경찰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택시 내부에도 CCTV가 있어 이를 확인했다라는 것이었죠. A씨가 택시를 타며 S대학 기숙사라고 말을 했는데 이에 택시기사님이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고 H대학 기숙사냐라고 도리어 질문을 하자 이에 대해 A씨가 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는 앞선 내용에서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였죠. 이후 택시가 다른 방향으로 가자 A씨는 핸드폰을 만지다가 내려주시면 안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지만 매우 작은 목소리로 기사님이 못 들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대답을 하지 않고 달린다고 오해 의사소통의 문제로 벌어진 사고라는 것이죠. 분명 택시내 CCTV를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를 보면 택시기사님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정황들이 보였죠. 그런데 말이죠. 추가 기사들이 보도되며 택시기사님에 대한 의혹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하나. 택시기사가 승객과 고의적으로 소통을 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기사였습니다. A씨가 중간에 잘못 간다는 걸 인지하고 택시를 세워달라고 말한 것까지는 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님이 대답을 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갑니다. 라는 대답이었죠. 이는 분명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의 요구를 인지하고도 그대로 달린 정황이니 말이죠. 둘.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고령의 택시기사. 보청기로 불리는 청력보조장치를 착용하고 있어 실수로 알아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물론 이 보도에 사람들은 더욱 분노합니다. 청력보조장치를 썼으면 더 잘 들리는 게 아닌가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논란이었죠. 전자는 여대생 사망에 대한 직접 원인이 택시 차량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후자는 택시기사가 알아듣지 못한 상황으로 피해자와 소통의 오해 때문에 뛰어내렸을 가능성을 언급한 기사지만 문제는 보청기를 꼈다면 더 잘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언론의 보도는 정말 사실일까요? 경찰은 택시기사님을 상대로 두 차례 소환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진술은 일관적이었고 청력보조장치를 썼다는 건 사실 무근이다라고 전합니다. 즉 논란의 중심이었던 귀가 안 좋아서 못 들었다 혹은 청력보조장치를 꼈음에도 못 들었다는 건 이상하다. 이 논란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A씨의 말을 듣고도 고의적으로 운전했다는 내용은 맞는 걸까요? 사고의 경찰은 다방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경비교통과 등 3개 부서에서 현장 및 1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7번 국도에서 0일 대로로 옮겨간 이후 차량 주행 소음 탓에 A씨의 목소리가 매우 희미하게 녹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채 기사님은 운전에 집중하는 모습만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경찰 측에서도 실제로는 차량 주행 소음만 들렸고, 몇 번을 재생하다 보니 A씨가 기사님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 여러 차례 돌려듣다가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려도 되냐라고 물었고, 택시기사님이 갑니다라는 식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남는 여러 의혹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죄의 가능성입니다. 택시기사님에 대한 의혹이죠. 고의적으로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해 이런 진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애초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면 문제들이 좀 발견된다는 것이죠. 우선 택시를 KTX역에 대기 중인 차량을 탑승한 건 A씨였습니다. 또, 혼자가 아니었죠. 남자친구 B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짐을 싣고 택시를 타고 출발하는 모습까지 분명 지켜본 목격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동 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범행을 계획한 택시운전기사라면 방법용 CCTV가 있는 곳을 지나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지리감이 밝으니 흔적이 남지 않는 길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치였다면 A씨를 지속적으로 감시, 휴대폰을 특히 사용하는 걸 그들돌 쓸 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을 것이니 말이죠. 두 번째, 그럼 왜 말을 못 들은 걸까요? 경찰이 밝힌 CCTV 내용대로 보게 되면 몇 번을 재생해야 들릴 정도로 작은 소리였다는 정황입니다. 또, 이미 고속화 도로로 들어가며 품절 의미나 부르는 바람소리가 매우 심한 상태로 서로 마스크까지 쓰고 있는 상황에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택시 승객이 자신에게 직접 질문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누군가와 통화한다고 생각하면 그 말 자체를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다는 정황입니다. 세 번째, 그럼 A씨는 왜 차에서 뛰어내린 걸까요? A씨는 음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1차선에서 달리던 차량, 뒤에서 차가 오는 걸 확인하지 않은 걸까요? 너무 정신이 없어 두려운 나머지 그대로 뛰어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SUV 차량은 택시 뒤에서 주행을 하다 2차선으로 차량을 변경하고 나서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즉, 처음에는 뒷차량이 없다고 판단한 A씨가 뛰어내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무시었느냐, 못 들은 거냐, 즉 고의성에 대한 논쟁입니다. 실제로 위협을 느끼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인정하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고의적이었다면 분명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정말 이 사건이 고의적인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저마다 한 대상을 지목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문득 조심스럽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피해자가 아닐까. 택시는 위험하다라며 모든 택시기사님을 마치 잠재적 범주자인 양 몰아가는 상황. 112에 신고를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뛰어내렸느냐며 A씨를 비난하는 상황. 뒷차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말로 A씨의 사망에 대한 비난을 하는 상황. 현재 유족들은 사고 과정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 상태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확보한 사고 택시 차량 내 블랙박스의 영상에 소음 제거 기술을 적용해 대화 내용을 충분히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가수에 파일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활용해 추가 정황도 확보할 것이라는 경찰. 이 사건은 교통사고일까요? 아니면 형사사건이었을까요? 당신이 몰랐던 사건, 저는 김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뒷이야기까지 들어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꼭 이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비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특히 이게 택시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경험을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다들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택시를 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이걸 부정한다는 건 사실 좀 그런 거예요. 누군가는 분명 나쁜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 저도 그런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다만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모든이라는 프레임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앞선 내용에서도 택시기사님에 대한 모든 부분이 아니라 당시 택시기사님에 대한 부분으로 고민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지 모든 택시기사분들이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타본 택시 중에 대다수가 불친절하고 이상했다. 그건 본인의 경험일 수는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유는 사실 어떤 집단, 어떤 그룹을 자체를 비난하는 건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내 가족, 내 지인, 혹은 내 주변의 누군가의 직업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그 그룹 내에서 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항상 뭐든지 미꾸라지라는 게 그 집단, 그룹을 욕먹게 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찍으면서도 생각을 했던 건 자신이 경험했던 그 택시, 그 택시기사님에 대한 비난, 그런 부분은 그럴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부분은 되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운전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도 어떤 사회적 집단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회적 집단을 전체를 공격하고 비난하게 되면 이거 속정적이고 갈라치기가 돼요. 어떤 집단이든 싸워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직업일 수도 있고 왜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을 누군가 공격하면 그런 반응이 오는 것처럼 난 아닌데,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라고 나오는 부분이니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서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간적 판단에 대한 문제예요. A씨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고 기사님한테 다시 말할 수도 있었다는 게 되게 안타까워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진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카톡의 내용을 보면 그 전에 이미 시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말을 처음에는 어떻게 좀 어디로 가요? 라고 나름 본인이 느끼기에는 크게 말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어서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황상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자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 이미 말을 걸었는데 무시하고 달린다고 보낸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면 택시를 탑승하고 문자를 보내기 전 사이의 시간 동안 계속 스스로 되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했을 때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여기 장소 위치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당장 남자친구한테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과연 경찰한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자신이 이 차량에서 탈출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으로 이런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되게 안타까운 문제예요. 이게 참 안 그랬으면 참 다행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렇지 않게 이제 뭔가 해프닝처럼 지나갈 수 있는 문제였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당황하고 두려웠을 거에 대한 부분을 사실 부정은 못하겠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근데 사람들마다 약간 달라요. 난 그런 적 없는데? 난 당황한 적 없는데? 이 분들인데? 이게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건물 출입구랑 나가는 장소가 다르게 나왔을 때 얘기인데 건물 여러 개, 출입구 여러 개 때 정면 출입구로 들어와서 시방이든 당구장이든 친구들을 만났다가 다른 시 출입, 나가는 길로 출구로 나가서 딱 보게 되면 여기가 어디지라는 순간 패닉이 오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되게 많이 겪냐면 해외여행을 가면 좀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외국 여행을 좀 다니다 보면 자기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어느 쪽으로 길을 갔다가 돌아왔더니 여기가 어디지? 이런 문제죠. 우리가 이제 공포물 같은 거 많이 보시는 분들이 어떤 숲을 들어갔는데 어느 길을 들어갔는데 계속 뺑뺑 돌았다. 이런 문제잖아요. 그게 실제 어떤 예시랑 되게 비슷하냐면 산이에요. 사람들이 산에서 조난을 당하는 그 이유에 대한 문제가 순간적 판단의 문제거든요. 패닉에 대한 문제인데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함부로 걸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산에서 길을 조난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 위로 올라간다 그래요. 자기는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위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자기의 생각에 물소리가 들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불빛이 보인다거나 이런 판단을 해서 움직이다 보니 순간적으로 방향에 대한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감정과 유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A씨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그 A씨에 대한 선택에 대한 문제를 너무 많이 비난하지 않았으면 이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왜 그랬어라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뒷량의 세 번째는 일단 법적 책임 소재 공방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여쭤봤는데 법적으로 갔을 때 좀 복잡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현재 경찰이 판단했을 땐 택시기사님과 관련해서는 범죄 정황을 포착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문제니까 형사사건으로 기술 증거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른 문제는 뒤에서 오던 SUV 차량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교통사고 처리가 되면 한 가지를 확실히 체크를 해야 돼요. A씨가 뛰어내리면서의 충격으로 이미 사망했다. 이미 사망에 가까운 상태가 됐다는 확률과 그 차의 충돌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확률 그리고 SUV 차량에 대한 안전거리 확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책임 공방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되게 제가 여기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되게 좀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또 다른 정황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진짜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 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갑니다라는 말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경찰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확실하게 복원을 하겠지만 그걸 인지하고 싶다면 상황이 전혀 달라지는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런 보도들이 나갔을지는 지금도 의혹이 들어요. 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도 견해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 앞부분 인트로에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제가 코로나 관련으로 격리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PCR 검사를 했고요. 정말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제가 이게 지금 왜 걸렸는지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희 집에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서 PCR 검사를 한 상황이 지금 내일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저 말고요. 저희 편집 모든 팀들도 전부 비상사태예요. 코로나 관련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분간 자막을 못 깔게 될 것 같아요. 자막을 까는 부분에 일까지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문제가 좀 생겨서 한 길면 2주, 짧으면 1주 정도를 저희가 자막이 없는 영상들이 아마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만 양해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진짜 집 밖에 안 나갔고 저희 모든 팀들도 다 조심했어요. 정말 조심했는데 갑자기 이제 직접 걸린 게 아니라 주변에서의 문제라서 혹시나 문제가 없다라고 모두가 이제 저희 팀원들이 다 나오면 상관이 없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당분간은 자막이 없을 수 있다는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건강 주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